퀸치 파인애플 가장 최고! 자기소개 자기소개 우리 셀 셀 둘 셋 I like it virtually fine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는 팔레트 셀입니다 저희 셀 제일 자신 있는 특기는 춤이에요 왜냐면 우리 셋이 합쳐서 댄스 경력은 26년을 되었습니다 저희는 팔레트처럼 다양한 물감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처럼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겠다는 의미의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저희 셀의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